안녕하세요. 강원도의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. 강원도민일보 구독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기를 제가 같이 기원하고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. 우리 강원도민일보가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에 입점을 하게 됐다는 아주 행복한 즐거운 소식을 새해부터 듣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요. 로컬에서 생산된 생각들이 또 멀리 국제적으로까지도 글로벌하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.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. 강원도민일보 창간 30주년을 맞이하여 네이버 카카오 뉴스 채널에 입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강원도민일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다양한 목소리를 전국과 세계를 넘어서 전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신문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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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